이제 한 3, 4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3, 40분이면 끝날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아보세요 해지하고 그다음에 매매에서 계약금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임대차에서는 비부지가 있어요 비용상환, 부속물, 지상물이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면 전대하고 양도 있죠? 그거 하고 요구가 없으면 그냥 가고요 이제 해제 봐봐요 해제는 이거 생각을 하세요 여기 합의해제 보이죠? 이 합의해제가 작년에도 문제가 독자적으로 나왔어요 한 문제가 그리고 30회 때도 합의해제는 무조건 들어가요 합의해제는 총 몇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6가지 하나가 뭐예요? 계약이라는 거 그럼 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청약 플러스 뭐가 있어요?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맞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얘도 소금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 세 번째는 제3자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제3자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나와요 제3자 보호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합의해제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원상회복에서 이자를 가산해야 안 해요? 안 해 다섯 번째에 손해배상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부활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합의 이혼했다가 다시 또 눈이 맞으면 다시 살 수 있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합의해제했다가 된다 그래서 여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으며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보인가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안 들어오고 이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섯 가지를 짤막하게 기억은 좀 하고 계세요 작년에 독자적으로 한 문제를 내서 올해는 양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한 지문, 두 지문은 들어가거든요 꼭 좀 여기 25번에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 표시에 의해서 여기 여기 체크 일정한 기간 내에 보인가요? 일정한 기간 내 이런 글자가 나오면 뭘로 가요? 정기행위 정기행위예요 그럼 정기행위는 이거 최고회 안 해요? 그런데 해제의사는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안이 가능하다 보인가요? 그럼 추안이 가능하면 어떻게? 이게 최고해야 되고 끝허리에 모여 해제의사를 해야 된다 만약에 추안이 불가능할 수 있죠 추후에 완전히 추안이 불가능하다 그럼 추안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죠? 최고를 안 하고 뭐는 한다? 해제의사는 해야 되거든요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27번은 잘 나와요 그런데 답은 안 돼요 답은 안 되는데 처음은 꼭 들어가요 이번에 볼 수도 있어요 첨장에 가보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고 당사자가 수인이에요 그럼 해제권 행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동그라미 누구에게? 전원에 대해서 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해제권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이 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된다 한 사람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하고 해제권 행사는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한다 두 개 지문이에요 전원이 전원에게 한 사람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한다 두 개 지문 답은 잘 안 되는데 잘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이무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좀 체크를 하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해제권에서 28번에 해제가 되면 효과가 어떻게 돼요? 해제가 되면 효과 해제 소금, 무효 그 다음 뭐예요?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러면 해제가 돼서 뭐가 나온 거죠? 원상회복이 됐어요 원상회복이 되면 선이자, 악이자, 남은 거, 앞 남은 거 상관없이 전부 반환이야 원상회복은 전부 반환입니다 그러면 전부 반환이 됐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 지문도 잘 들어가긴 해요 이런 거 나오면 참 좋은데 우리가 아는 지문만 나오면 좋잖아요 정쟁이 아니니까 이건 절대평가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매도인이 해제를 하면 말소 등기가 없더라도 바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돼 이걸 뭐라고 해요? 당연 복귀 되는 거죠 그때 금전을 받은 날부터 뭐예요? 이자를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한다 그다음에 여기도 만약에 물건을 받은 사람이면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 반환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당연히 해줘야죠 이것들은 그다음에 이 31번부터는 보호되는 사람 보호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제3자 보호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데 해제 전이면 어떻게 돼요? 해제 전이면? 해제 전이면 선악을 불문하고 전부 보호된다 그 다음에 해제 후는 누구만 보호돼요? 얘는 선의자만 보호가 된다고 여기까지가 23회 때 문제였거든요 그 뒤부터 작년도 그랬어요 32회까지 여기 보호되는 사람 보호 안 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걸 물어봐 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채권을 채권을 뭐하는 사람? 압류한 사람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채권을 양도야 양수지 자, 괜찮아요? 양도를 넘길 리가 없지 양도 받은 사람이 삼줘야지 자, 무조건 키워드가 어디예요? 채권이에요 채권 이걸 찾으라는 거지 지문의 채권 여기 이 채권 채권 압류한 사람 가압류한 사람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찾아요? 대학력 없는 임차인 대학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호되는 거고 대학력이 없으면 보호 안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등기 없는 뭐라고 했어요? 수증인, 수증자 대학력을 갖추지 않는 등기가 없는 사람은 보호가 안 되지 완전한 물건을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수익자 그 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보호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라고 했죠? 토지 매매에서 매수인이 건축했잖아 그렇죠? 이 건물을 매수인 지은 다음에 건물을 매수한 사람 건물을 매수한 사람 매수인은 토지 매매 해제와 이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는 토지 매매를 해제하는 거고 매수자가 토지를 사서 건물을 올린 거거든 그럼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토지 매매 해제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안 되면 그냥 내 새끼다 하고 품에 안아야지 어떻게 해 이걸 이해 안 해도 괜찮다고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 이건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만약에 이거 어때? 저당권이 붙어 있는 거야 보호되지? 여기 없잖아 가등기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럼 보호되지? 이해 돼요? 집을 압류했어 보호돼 안 돼 대 채권을 압류한 게 아니라 집을, 부동산을, 토지를 압류했다니까 써야 되겠네 옆에다가 또 집을, 물건을, 부동산을 예를 들면 매매 목적물, 부동산을 뭐 했어? 압류했어 가압류했어 보호돼 안 돼 돼지 여기 물건, 여기는 채권 압류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쫄면 이해 되죠? 그럼 여기 가등기는 돼 안 돼? 보호돼 안 돼? 그냥 신경 쓰지 마 이게 작년에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또 대비를 해야 돼 항상 요글래 계속 내놓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33번 그럼 뭐라고 됐냐면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어디가 동그라미? 봐봐 다 필요 없어 채권을 뭐 하는 사람? 양수했어 그럼 보호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이렇게 나오면 보호 안 된다고 그럼 여기 토지 매수인이죠 그럼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에 뭐 했어? 신축한 건물이 있지 그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건물 매수자와 삼자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토지 매매하고 건물 매하고 다르거든 아까 해제는 손해배상을 전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채무를 불리행 채무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도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돼 이 손해배상은 신뢰배상 이행배상 이행이익 이행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요즘은 가장 메인이 된 게 이게 메인이 되어버렸었어요 이게 가장 메인이 된 게 그래서 이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합의해제 합의해제하고 그 다음에 약정해제는 원상회복 할 때 이자를 가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해배상은 안 들어가요 약정해제 000XX 그거 기억나면 좋은데 내 책임이 아니오 늦게 끝나는 게 이게 이게 법정해제죠 약정해제 합의해제 해악금해제 여기가 뭐야? 원소 여기 이자 이거 줘야죠 여기 줘야죠 여기 주고 여기는 안 준단 말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약정해제는 이건 기억해주라 이거지 이자는 줘야 된다 손해배상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이건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원이 전원에게 한 사람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한다 보호되는 사람 보호 안 되는 사람 요즘은 해제가 두 문제가 아니에요 한 문제만 배정된다고 보통 메배로 와봐요 매매는 원래 계약금하고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인데 담보 책임은 뺐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포기한 상태죠 그런데 작년에 계약금이 안 나왔어 그럼 올해 계약금 나와야 돼요 계약금은 꼭 기억을 하고 가세요 계약금은 특히 해악금 해악금 해제 여기 보면 이게 29회 때인가 한 번 독자로 이 한 지문만 됐어요 계약금은 요물계약이죠 약정만 하면 안 되죠 입금이 되어야 되죠 두 번째 종된 계약이죠 그럼 주된 계약인 매매나 임대차 계약이 깨지면 계약금 계약도 소멸한다 그 다음에 주된 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없다 이거 세 개 요물 요거 종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를 낸다니까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계약금의 역할은 세 개만 기억하세요 증약금의 역할은 뭐예요 증거로써 최소한도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해악금은 뭐죠 이별금 우리가 헤어질 때 계약금은 해제권을 유보한 작용을 한다 당사자서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그라미 계약금을 뭘로 본다 해악금으로 추정을 해요 이거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 자 위약금은 누구하고 관련된 거죠 위약금은 중도금 자 중도금을 안 주면 중도금 안 주면 채무불행이죠 그럼 채무불행이니까 손해를 입증해서 손해를 청구한다고 그런데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계약을 할 때에 만약 매수자가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계약금을 미리 손해배상으로 정해놓는 거야 약속으로 특약으로 특약 약정이 있어야 돼 여기는 특약이 약정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약정이 있다는 전제에서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입증하지 말고 계약금을 그럼 몰수하자라고 약속이 된 거지 그럼 봐봐 중도금이 안 들어왔죠 중도금이 그럼 위약금 특약이 된 거야 위약금 특약이 된 거고 됐으면 계약금을 몰수 뭐 있다는 거고 특약이 돼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위약금 특약이 안 돼 있어 그러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어 이걸 꼭 잊어먹지 마세요 이 두 개 그래서 중도금이 이행되지 않으면 위약금 특약이 되어 있으면 실제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계약금을 몰수해 버리면 된다고 그걸 뭐라고 불러? 그걸 어디 가서 손해배상 예정금으로 추정한다 그래요 손해배상 예정금으로 무엇을? 계약금을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금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중도금이 안 들어오면 계약금 자체를 몰수한다 이런 의미예요 반드시 이건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해약금 풀어보게 그럼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어떻게 되냐 해약금 해제는 뭐죠? 교부자는 뭐예요? 포기 수령자는 백상원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계약금이 완납된 후 동그라미 요물계약이니까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동그라미 교부자는 동그라미 이걸 포기하면 되고 수령자는 어떻게 가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이거 두 번째 교부자가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권을 행사하면 당연히 계약금이 포기되는 걸로 볼 수 있지만 수령자는 해제 의사만 해서는 안 돼요 뭣도 해야 돼? 현실적으로 배액을 상환하거나 배액 제공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수령자가 천만 원 계약금을 받아서 배액인 2천만 원을 제공했더니 매수자가 안 받더라 안 받는다고 해서 어디까지? 공탁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해제 의사를 표시하면서 2천만 원을 제공했다면 배액을 제공했다면 그 자체로 계약은 깨진 거예요 더 이상 그 금액을 공탁까지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때 이게 답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그렇죠? 그럼 이 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할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언제나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았어 받아붙다 하자 받아붙어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돼 받았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매도자가 매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이행 착수도 아니다 이행 착수가 아니야 그러면 해악금 해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여기 종도금이 지급된 후에는 해악금 해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고 6번에 해악금에 의한 해제가 된 경우 원상회복을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원상회복 안 나와 이자 줄 필요가 없다 손해배상 별도로 줄 필요가 없다 원소가 없다고 원소가 없다 원소가 없다라고 하는 거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될 것은 밑에다가 이게 이무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금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우리 해악금 해제하지 말자 하고 이무규정이기 때문에 해악금 해제를 배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요 그다음에 해악금 해제하고 법정 해제가 서로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해악금 해제의 약속이 있든 없든 간에 법정 해제 사유가 발생이 되면 법정 해제로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상관없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판례 두 개 애원해야 됩니다 토지거래 소송 제기해도 이행착수가 아니다 해악금 해제가 된다 요구하고 그다음에 앞에 아까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중도금이 안 들어오더라도 계약금을 몰수할 수가 있는데 특약이 안 돼 있으면 위약금 특약이 안 돼 있으면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지 계약금을 몰수할 수는 없어요 그것만 잊어먹지 말라고 작년에 이 문제가 전혀 진짜 깨끗하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나와야 돼 작년에 이상한 애들이 냈어요 그 다음에 그렇진 않는데 보고 있으려는 것도 여기 보면 41번을 한번 봐봐요 41번을 41번에 보면 계약을 뭐라고 했어요? 계약이 있은 후에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이죠 그럼 목적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은 누가 먹어야 돼요? 매도인 그런데 매수자가 언제 먹어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동안에도 이건 누가 먹는다? 매수자가 원칙은 매도인, 예외로 매수인 그 다음에 매매 계약에 있어서 채무 이행 비용은 채무 이행 비용이에요 채무 이행 비용이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하이마트에서 냉장고를 샀을 때 우리 집까지 배달하려면 배달비가 들어가죠 배달비, 기름값이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 매수자가 부담해? 매도인이 부담해? 매도인, 하이마트 측에서 부담하는 거야 물건을 이전해야 될 채무자가 내가 만약에 냉장고를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대출받았어 그렇죠? 2천만 원 줬죠? 그럼 대출받은 이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자는 누가 부담해? 내가, 채무자가 그래서 각각의 채무 이행 비용은 각각의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계약 체결 비용은 이 안에가 누가 들어가냐면 측량 비용이 들어가고 중계보수가 들어가는 거야 이건 누가 들어가요? 쌍방이 균분 부담한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목적물에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저당권 설정을 말소하려고 해요 말소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이건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거고 거꾸로 만약에 소유권 이전 비용 매매니까 소유권 이전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이건 매수인이 부담하죠 그런데 기술 문제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 이걸 냈어요 식량 비용, 저당권 말소 비용 이전 비용은 균분 부담한다 한 줄로 그럼 틀린 거지? 따로따로 부담이 되니까 이걸 한 줄로 문제를 냈어요 우리 시험에 기술 문제 그래서 이거 한 번 정도는 구별해서 한번 보시라는 것 때문에 보시는 거고 자, 이제 임대차 와봐요 임대차는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비부지하고 그다음에 양도전대가 나오는데 작년에 비부지도 나왔고 양도전대도 나왔어요 시험에가 다 그런데 원래 양도전대는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배정이 되는데 연타로 오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장담을 못하는데 항상 비부지는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비용상환,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는 꼭 전날 밤 10월 28일 날 꼭 보고 들어가야 돼요 꼭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되면 이거라도 한 번 읽고 가요 이거라도 한 번 슈욱하게 쭉 읽고 가면 좋죠 자, 임차인은 물건에 대한 사용할 권리죠 그럼 처분 권한이 없더라도 처분 권한 없는 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처분 권한 없는 자도 임대차가 가능해요 자,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할 거 아까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30년, 15년, 5년이죠 최단 존속기간 그런데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주인법이나 상인법과는 달라져요 주인법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 임대인은 언제로 가? 2년이 되는 거고 임차인은 기간이 없는 걸로 봐서 언제든지 뭐라고 했어요? 아니, 해지 통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죠 그리고 2년을 또는 주장할 수도 있죠 이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민법상 임대는 양 당사자야 양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고 45번 부동산의 임차인은 당사자는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6번의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라는 거 보이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었다면 이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하지 않아요 이건 누가 부담해요? 임차인이 부담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7번 통상의 임대차는 여기 안전배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있다? 일시 사용 임대차는 안전배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 이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 일시 사용 임대차 여기 안전배려 있잖아요 이거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있고 비용상환 있어요? 없어요? 비용상환 청구? 있어요? 부속물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는 없어요? 그다음에 4번 차임 증감 청구 없어요? 차임 증감 차임 증감 청구권 이거 없어요 차임 증감 청구 없다는 거 호텔 방 사는데 이틀 있다가 땅값이 올랐으니까 차임을 증액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비용상환 이제 봐볼게요 비용상환은 누구한테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누구한테 인정하는 거야? 토지 임차인 건물 임차인 모두 인정하죠? 필요비는 언제 달라고 그래요? 유입비는 언제? 종료 시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이무기정이죠? 이무기정이기 때문에 배제특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러면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는 존속 중에도 임대인에 대해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필요비는 즉시 청구예요 종료 시가 아니에요 필요비는 즉시라고 나와야 되는데 혹시 종료 시에 청구한다 그러면 이건 대래 X가 돼버립니다 자 유익비는 언제 달라고 그래요? 유익비는 종료 시 종료 시 이건 즉시 그러면 돼야 안 돼 또 이건 안 되고 종료 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누가 선택을 해요? 임대인이 선택을 하지 임차인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익비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무규정 동그라미요 이무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원상복구예요 원상복구는 필요비나 유익비를 포기한 걸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유치권도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버린다고 원래 필요비나 유익비는 결련성이 있어서 유치권이 나올 수 있는데 원상복구를 약속을 하면 유치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포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 그다음에 6번의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상환기간을 아까 허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건 유익비만 허여 기간이 나오는 거고 필요비는 이 상환기간 허여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제도가 없어요 유익비만 있는 제도예요 상황기간을 허여하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유치권 자체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필요비는 아까 즉시라고 그랬죠? 유익비는 종료시죠? 그런데 필요비와 유익비를 안 받고 깜빡 잊고 이사를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 받은 경우 보이죠? 여기가 임대차 종료시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종료시로부터 6개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임대인이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시험에 배정을 했습니다 자, 부속물로 가볼게요 자, 부속물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인정하는 거예요?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거 기억나죠?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건물 임차인 토지 임차인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하나가 뭐냐면 동의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 그럼 임대인업도 뭐 한 거? 매수한 거 이 둘 중에 하나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얘는 반드시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없으면 비용 상환으로 가요 만약에 증축된 부분 그럼 비용 상환이거든요 그런데 증축된 부분 플러스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부속물로 와야 돼요 제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혹시 일반적으로 증축은 비용 상환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가 이게 구성 부분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증축이 되면서 뒤에 지문이 독립성이 있습니다 이런 글자가 멘트가 나오면 바로 뭐라고요? 부속물 매수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기는 이무 규정이고 여기는 뭐예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여기는 포기가 되잖아요 여기는 포기가 안 되거든 그 멘트를 쓸 거라고 거기다가 이거예요 여기 건물 임차인 동그라미만 인정한다 그다음에 독립성 동그라미 경제적 같이 놔두고 부합이 되면 돼 안 돼 이 부합이 돼버리면 비용으로 가야 된다니까 부합이 안 돼야 된다고 그다음에 여기 동이 동그라미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뭐예요? 매수한 거 둘 중에 하나는 해당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임으로 부착된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다음에 4번에 부속물이란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뭐라고 했어요?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의 특수 목적이라는 거 보여요? 이게 영업 목적이잖아요 영업 목적을 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렇게 임차인, 차임 연체가 뭐예요? 이기죠? 이기 연체되면 부속물 매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 상환은 돼야 안 돼요? 차임 이기가 연체되더라도 피로비나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돼요 이건 되는데 얘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일시 사용은 돼야 안 돼요? 일시 사용은 부속물 매수 안 돼요? 부속물 매수 안 됩니다 일시 일시 사용 부속물 매수 할 수 없다 비용 상환은 돼요 비용 피로비 유익비 이거 비용은 되는데요 비용 상환은 되는데 이거는 안 돼 그 다음에 7번 임차인의 지위가 적법하게 적법하게 승계가 됐다는 것은 동의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럼 현재 임차인 누구겠어? 전차인 생각해 봐 전차인 괜찮으니까 전차인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부착한 물건에 대해서 전차인도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적법한 임차인 동의를 받은 전대인 전차인 동의를 받은 양수인 당연히 부속물 지상물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임차인 지위하고 분리해서 부속물 매수를 따로 처분할 수는 없어요 임차인 꺼야 돼요 그래야 부속물 매수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부속물 매수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건 뭐예요? 매매가 되죠? 매매계약이에요 매매계약 그럼 매매계약이니까 매매는 유치권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뭐는 된다? 동상병권은 행사가 되죠 동상병권 매매니까 자, 10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는 약정 포기약정 동그라미 원칙은 유효, 무효? 무효예요, 무효 그러나 차임이 뭐라고 했어요? 시가보다 파격적이다라는 거 보여요? 주변 월세가 500인데 자기는 200을 냈고 월세를 냈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면 이건 유효다, 무효다? 유효예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유효지만 원칙은 무효입니다 원칙은 무효예요 토지임대차, 토지임차 갱신청구권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비부지 비용 상환하고 부속물은 두 개를 같이 내요 그런데 지상물은 별도로 내요 섞이지 않아요 얘는 별도로 내고 비용 상환하고 부속물은 두 개를 섞어서 문제를 내요 그런 스타일인데 먼저 갱신청구는 뭐예요? 얘는요 청구권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지상물 매수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냥 매매가 성립이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본의 토지임차인은 기간 만료 시 지상물이 현존할 경우에 한해서 임대인에 대해서 뭘 청구한다? 갱신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 일을 거절하면 뭘로 가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갱신청구 거절 그럼 지상물 매수 청구 순서가 알죠? 차임 2기 보이죠? 2기를 연체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어요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냐고는 그다음에 이건 별표시 3번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구를 했어요 나가주세요 보여요? 해지 통구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계약 갱신 청구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지금 임대인이 해지 통구했다는 것은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여기다가 갱신 청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가라는데 그럼 바로 지상물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임대인의 소용 여부가 있느냐 없냐는 행사 요건이 아닌데 이것도 의외로 좀 잘 내요 5번도 쉬운데 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무허거 건물 돼야 안 돼요? 돼요 무허거 건물 무허거 건물도 되는 거고 믿음기도 돼야 안 돼요?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가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당연히 매매가 성립되고 매매 가격은 뭘로 가요? 당시 시가 시가로 정하는 거지 모든 비용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비용이 아니라 시세대로 가는 거예요 또 만약에 지상물에 여기에 지상물에 저당권이 붙어 있다 그럼 저당권이 1억이란 말이야 피담보 채권이 시세가 5억이다 그럼 값은 5억 줘야 돼? 4억 줘야 돼요? 5억을 줘야지 이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다 안 한다? 공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도 두 번 기출됐어요 공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인인데 만약에 임차권에 대학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학력이 그럼 누구한테 이 임대차 종료 당시 이 임대인이 아니라 누구한테 신의 소유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임차권이 대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지상물,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제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해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아마 이건 안 틀릴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맞춰요 임대차는 거의 맞출 거예요 그런데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기니까 참아야 돼요 화난다고 애랑 질러버리면 안 되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속 좁아서 질러버리거든요 이게 그러지 말고 여기 동의가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그럼 뒤에는 뭐가 있어요? 동의가 없는 거죠 그럼 동의 있는 거 없는 건 무단전대 동의 있는 건 적법전대거든요 그럼 시험에 어떤 게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얘가 더 잘 나와요? 훨씬 그럼 동의가 있는 거야 갑, 을 그다음에 병이에요 지금 동의를 받아가지고 한 거죠 그럼 이게 전차인이고 이게 임대인이에요 둘 사이는 적법하단 말이에요 동의가 있는 전대의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이 누구야? 갑 갑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차임 차임을 부담한다고 직접 차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 못해요 필요비 유익비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얘는 필요비 유익비는 어떻게 해? 얘를 통해서 청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는 부담이 되는데 권리를 누릴 수는 없어요 권리는 을 을 을 이 임차인을 통해서만 행사가 돼요 두 번째 전차인이 전대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한 거예요 원래 차임을 누구한테 줘야 돼? 갑에게 그런데 얘한테 줬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나중에 차임을 받으러 옮겼죠 그럼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나 을한테 줬으니까 을한테 받아가세요 돼? 안 돼? 안 돼요 얘는 다시 줘야 돼 다시 주고 자기가 받아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차임을 지급하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지불해야 된다 지상물, 부속물은 임대차가 끝나면 당연히 뭐예요? 행사할 수 아까 있어요 적법전 대는 다만 이때 이 부속물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만 부속물이 되는 거지 얘 동의를 받아가지고 부속시키는 건 안 된다고 얘가 사는 거니까 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자,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네요 임대인 여긴 누구예요? 갑의 요가 갑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한 물건이어야 돼요 의뢰 동의는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와 임대차의 채무 불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도 전대차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이 놈하고 이 두 놈을 비교하세요 5번하고 6번 잘 나옵니다 5번, 6번 임대차가 기간이 만료됐어요 여기, 여기 여기가 만료된 거야 여기 만료 그 다음에 임차인이 차임위기를 연체했어 그러면 임대차가 해지됐죠? 그럼 전대차도 소멸해요 그런데 임대인과 임차인 뭘로? 합의로 해지가 되더라도 전대차는 소멸하지 않아 두 개 비교할 수 있죠? 시험을 제일 잘 내 이 문제가 들어가면 전대가 나오면 무조건 얘들은 들어가요 그 다음에 7번에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가 됐어요 그럼 여기도 끝났고 여기도 끝난 거죠? 그럼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거든? 그럼 목적물을 누구한테 돌려줘? 을한테 돌려주면 을이 다시 가백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줘버린 거야 그럼 직접 줘버리면 이렇게 이렇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면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 반환 의무는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셔면은 5번도 잘 나오고 6번 잘 나오고 7번도 잘 나와요 하여간 자유주의는 잘 나와요 이게 이게 잘 나와요 이게 항상 그런데 동의가 없는 거 봐보세요 동의가 없는 애는요 잘 나올 것 같아도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어떤 거냐면 동의는 양도나 전대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뭐다? 대항 요건인데 이거요 무단 양도 무단 전대가 되더라도 자체는 뭐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임차인은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차인이 무단 전대 양도가 될 때 당연히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넌 허락도 안 받고 전대를 했냐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임차인은 여기 을 을은 의무를 위반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속물이나 지산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건 해지가 되더라도 청구가 안 됩니다 약속 위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배신적 행위가 인정되지 없는 거 그 가구점 기억나죠? 신랑 앞으로 되어 있던 임대차를 와이프 명의로 돌리는 거 그건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이건 해지가 된다 안 된다 해지가 안 된다 이건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전차인이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법 점유가 돼요 얘 입장에서는 얘가 불법이죠 그렇죠? 그럼 임대인에게 임차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갑의 입장에서는 얘가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이 나 전차인이에요 하고 주장할 수 없는 거죠 동의를 안 해줬으니까 마지막으로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제한지 안 했어 해제를 안 했다는 건 계속 차임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그럼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없다고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이 지문 하나고요 이 지문 하나예요 그리고 얘도 나오긴 나오는데 답은 절대 안 돼요 여기는 답이 될 수 있는 애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답이 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동의가 있는 애는 싹 답이 돼요 다 어떤 게 답이 돼도 의심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동의가 없는 거는 어떤 게 답이 돼도 좀 초잡해요 초잡하다고 이 두 개 빼고는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가 나오는데 작년에 이 문제가 배정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할애형으로 그래서 올해는 아마 나오게 되면 비부지 쪽에다가 두 문제를 배정하면 좋고요 재수 없이 양도나 전대가 나와도 상관은 없는 거고요 이렇게 이해 됐죠? 그래서 좀 시간이 오바됐네 학교로 보다 30분 더 했네요 어차피 내일은 안 나오잖아요 내일은 안 나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 게 아니지 션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션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그럼 수, 목, 금, 토이네 그렇죠? 수, 목, 금 3일 낫게 안 남았네? 3일이면 이거 기억나겠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시라고 알겠죠? 동영상 이렇게 봤던 분, 유튜브도 보신 분도 다 똑같고 저보다 뭐 합격에서 오면 제일 좋죠 그것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 부담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수험생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웬만하면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어차피 안 그러면 계속 떨리거든요 잠도 못 자고 근다고 전날 밤 수면제 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수면 유도제 먹어가지고 다음날까지 해롱해롱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걸 잘 모르고 전날 밤에 잠을 깊이 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수면제 먹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다음날 잘 안 깨요 그게 그래가지고 멍 떠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웬만하면 숙반을 들여보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전날 밤, 하룻밤 잠 안 잔다고 죽지 않아요 현 끝나면 나오면 병원 가서 링겔 맞으면 돼요 알겠죠? 자,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 합격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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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